오늘 롯데푸드의 대안주는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평가 매력이다. 롯데푸드도 저평가되어 있지만 사조대림도 역시 저평가되어 있는 식품주다라는 의견 한 분이 주셨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식품주 중에 팜스빌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 분은 또 평가해 주셨습니다. 사조대림과 팜스빌, 롯데푸드의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롯데푸드의 대안주로서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정식 대표님의 대안주가 어떤 종목인지 먼저 공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팜스빌을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롯데푸드에서 주목을 한 게 식자재 육가공 부분과 빈과류잖아요. 그런데 우리 팜스빌 같은 경우에는 인간수명을 연장하는 바이오헬스 전문기업에서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왜 이 기업을 골랐느냐라고 하면 이미 빈과류나 식품 관련 주들은 최근에 상승력을 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롯데푸드와 같은 계열의 종목들을 노려본다면 빈과류 쪽은 빈그레, 조미료 쪽은 청정원 브랜드를 받고 있는 대상, 그리고 또 밀가루 쪽, 곰표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안제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바이오헬스 쪽을 건강식품 쪽과 같이 연관돼서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았는데 최근에 고령화 사회지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강식품은 계절적인 어떤 그런 변동성이 거의 없지만 이 팜스빌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제품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제품만 대략 한 51% 정도 이상 지금 매출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식품 홈쇼핑 판매량을 보면 봄과 그리고 여름철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 이번에 팜스빌의 주가를 이끌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또 이 재무 구조적 측면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24%밖에 되지 않고요. 자산 대비 차익금도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유동 비율도 1148%로 굉장히 안전한 재무적 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전하게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 있지만 다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좋아하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는 아니에요. 본연 순자산 가치가 한 560억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은 829억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정부에서 얼마 전에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키운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팜스빌이 신규 사업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소재 개발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바이옴 상장 1호 기업인 비피도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생애 주기별 질병 예방 모델 구축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업무 협약 MOU를 체결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신성장 사업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박정시 대표님은 롯데푸드에 대한 주로서 똑같은 음식료 업종을 보는 것도 좋지만 바이오헬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생산하는 팜스빌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팜스빌, 건강기능식품으로 성장으로 실적도 확대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 팜스빌 어떻게 보세요? 그냥 바로 팜스빌입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요, 오늘부터. 네,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 회사 보면 제가 그냥 아는 것은 악마 다이어트, 이쪽 브랜드 유명하죠. 그래서 관심은 있었는데 이쪽 관련된 제품들 쭉 보게 되면 좀 특출나다기보다 경쟁이 좀 치열한 분야죠. 그런 쪽에서 건강기능식 쪽에 뭔가 이렇게 탁 치고 나갈 만한 게 일단 약간 좀 딸린다라는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부분 잠깐 보니까 2019년도가 정점이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만큼 확보를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시총이 좀 비싼 느낌은 살짝 든다라는 쪽에서 아직 흐름들은 좀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실적이나 이런 고평가,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은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약간 좀 쑥쑥 들어오시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사조대림. 사조대림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어묵이 일단 매출이 한 30%. 그렇죠, 그렇죠. 어묵 쪽이다 보니까 약간 계절적은 겨울 쪽이겠죠. 어묵, 탕, 그리고 이거다 보니까 약간 좀 지금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식용유 관련된 쪽인데 이쪽이 매출이 또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육계나 햄, 소세지가 있는데 식용유를 주목하는 이유가 최근에 대두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식용유 가격이 같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식용유 같은 경우는 또 어디 많이 쓰이냐면 저희가 보통 보면 치킨 만들 때 튀기죠. 여기 치킨 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받쳐주는데 최근에 또 대두가격이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어떤 제품 가격을 빠르게 내릴까요? 잘 안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스프레드 때문에 김민수 대표님이 좋아하는 스프레드. 그렇죠, 바르는 거죠, 스프레드. 그런데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주목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분기 영업익을 보니까 251억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작년 한 해 영업익의 절반 수치입니다. 그 정도로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말씀드렸던 식용유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시총이 2,300억입니다. 그러면 1분기 영업익 정도를 커버할 시총이라고 하게 되면 너무 싼 거 아닌가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주당 순자산도 4만 5천 원입니다. 지금과 괴리가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이번에 차익 매물이 나온 시점쯤 되면 실적이나 자산 대비 저평가 그리고 치킨을 좋아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꼭 관심 있게 봐야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조대림을 대한 주로 김민수 대표님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묵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연말에 가서야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계절적 성수기에도 좀 맞고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다. 그리고 대두 가격 때문에 식용유의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정식 대표님, 사조대림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좋게 보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저는 한 1만 9천 원대 지난 4월 정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실적도 좋고 자산 대비 엄청 저평가인데 왜 안 움직일까? 언제 움직일까라고 했는데 5월에 시장이 다소 불안했잖아요. 그 불안한 와중에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웠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사조그룹 계열사 전반적으로 거의 다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 사조 대림이 가장 저평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그 상승력도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정 부분 한 단계 상승력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2만 7,100원 정도 저항 여력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3만 1,4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사조 대림에 대한 박정식 대표의 평가까지 들어봤는데 진짜 관심 많으셨군요. 가격 전략을 미리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의 사조 대림의 가격 전략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얘기할 이유가 없는데요. 다 얘기를 하셔서. 또 온도차를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네, 그냥 싼 종목은 사자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보다 조금씩 흔들리게 되면 비중 늘려가는 거 좋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대 부근 특히 2018년도 때 부근에 한 3만 3천 원대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일자로 3만 2천 원대로 보면서 다음 흐름들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2만 2천 5백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이 사조 대림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아까 하단 자막이 좀 잘못 나갔는데 매수가는 2만 5천 5백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팜스빌에 대해 가격 전략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박정희 씨 대표님, 팜스빌은 어떨까요? 제가 가격을 이야기 안 했네요. 네, 가격 전략. 만 4백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상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횡복음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1만 원 정도로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한 10% 정도, 1만 1,5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롯데푸드의 대안주로 두 가지 종목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팜스빌과 그리고 사조대림을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저평가 매력이다, 사조대림 싼 건 사보자 라는 의견, 사조대림 주셨고요. 팜스빌, 롯데푸드라고, 대안주라고 해서 꼭 식품만 버는 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살펴보자. 팜스빌까지 제안을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두 종목 함께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 대안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